네, 큰일이다, 그치? 이거 내 베개다 이거 내 베개야 목친 베개 알아? 너 알지? 너 알지? 목에 되게 좋은 베개야, 이게 알아? 내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봐봐,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, 베개가 근데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,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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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졸려 졸려, 졸려 난 잘 거야 잘 거야 근데 아미들이 생각나서 안 되겠어 이거 자자 그냥 그래서 나 스스로 그러니까 졸려 내가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는데 코를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골 것 같아 근데 졸려 근데 보고 싶었다, 이 말이다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근데 또 자려고 하니까 좀 약간 잠이 안 오네 내가 그때 라이브 하다가 잠든 건 잘 생각이 없어서 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있으니까 막 자고 싶지는 않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통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위버스를 자꾸 찾게 된다? 졸려 내가 이렇게 잠들잖아?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거야 몰라 어때? 라이브 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 그죠? 지금 몇 시야? 아침 아침이니까 아마 이제 회사가 방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를 이제 노린 거지 나는 아 아 CK 많이 사랑해주세요 CK Please love CK 거긴 새벽 2시야 어디야? 어디 있는데? 나도 모르겠다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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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? 모르겠다 모르겠어 잠시만 너무 덥다 에어컨 좀 터지다 에어컨 좀 잠시만 너도 트럭? 응 너도 트럭? 되니? 되네 넌 무음이구나 응 응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졸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졸린데 졸려 졸린데 막 막 잘 자요? 잘 자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잘 자고 싶고 근데 그냥 자기가 싫더라 왜 그런 걸까? 이유가 뭘까? 뭘까? 이유가 참 이상하다 말이야 하품은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하품을 이렇게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 왜 그런 걸까? 이것도 스트레스다 불면증인가 자기가 싫어 자기가 싫어 아우 위치해 아닌가? 잘 수 있나? 아니야 자고 싶다 자자 할 때는 항상 못 잤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도 있긴 했어요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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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럴 때 있잖아 약간 그 내가 내가 뭔가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한가로히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등등 그때 생각이 난다 이 라이브가 어제 난 이제 창구잖아 이게 창구 생각해 너무 나 생각해 아래 잘 보이는구먼 딱 조금만 이따 자자 머리는 왜 이런 거야 안 보이지? 난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아 목 아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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